8월 21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재강조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물류센터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이며 이번 2단계 격상 시 PC방이 추가 지정됐는데요. 또한 서울시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신속한 감염 차단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총 4,053명에 대해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난 14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검사 이행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종교시설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정규 예배 외에 각종 대면 모임이나 행사 및 단체 식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현 시점에는 방역수칙에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와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피해 주민 중 납부 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나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과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되는데요.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1년간 납부 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를 실시했으며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지난 3월부터 6월 중 최대 3개월간의 납부 예외와 연체금 징수 예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